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리뽀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르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돈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금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금신도 더려함이니라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뤘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평생의 우리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자 바울에게는 평생의 동력자인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디모데와 디도가 전도자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깨닫고 나에게 디모데와 디도 같은 동력자를 붙여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디모데와 같은 또 디도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금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입니다 첫 번째 보금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리뽀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같이 하였다는 말은 바울과 같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의 동력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방향과 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평생의 동력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금을 사랑하는 중심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일수가 무엇인지 이것이 통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수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일수가 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통하고 또 그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언의 강단은 이 노마서를 보고 있고 이번 원단 때 주신 말씀이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하는 이 말씀 속에서 4천말씀 운동과 2, 3, 7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CVDIP로서 우리 랩런트 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비전을 붙잡고 또 꿈을 꾸면서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금과 전도의 인생 작품을 남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이 통하고 말씀이 통할 때 동력자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예언교회의 교인으로서 통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부정신예배 때 나누어둬던 원약 기도문과 비전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예언교회의 교인으로서 통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고 또 이 시대에 그리스의 제자로서 통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세계보고 말고 랩런트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통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평생의 동력자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향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향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를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동력자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생의 동력자로서 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우리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도와 성교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디모데가 오직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통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전도자들과 이 다섯 가지가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한테 빌리포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못 간다고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오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빌리포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가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세를 본받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요한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불편해도 그것이 그리스오의 일이 맞다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린 것도 맞지만 그것이 그리스오의 일이 분명하게 맞다면 내가 불편해도 또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디모데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헌신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헌신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이 동력자 중에 디모데와 디도가 나오는데 이 디도는 빌리뽀 교회에 나온 성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도를 보면서 바울은 나의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주의 일에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확인하는 우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는 가장 먼저 생명적 헌신을 했습니다 생명적 헌신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적 헌신이란 것은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생명적 헌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생명적 헌신을 누리게 되면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명적 헌신을 누리게 되면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 우리 사육자분들이 생명적 헌신을 누리게 되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적 헌신을 먼저 누리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건 헌신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도는 주의 일에 생명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금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보금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우리 나구나 팀사역 캠프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캠프 속에서 한 여섯 군데 현장에 보금을 선포하러 나갔는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감옥에 문이 열려가지고 300명의 제수들에게 보금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감옥 안에 들어가서 300명의 제수들에게 보금을 선포하는데 놀랍게도 300명의 제수들이 보금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집중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제수들이 보금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보금이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또 이 보금이면 이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또 이 보금이면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있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밤에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그 감옥에 가서 보금을 전했다니 참 감사하게도 그 감옥 안에 대장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대장이 경찰서에서도 허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보금을 전했는데 그 감옥 안에 대장이 내가 허락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막았었는데 그 대장이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허락을 해서 제가 30분 동안 보금을 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나올 때 그 감옥 안에 그 대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와가지고 우리에게 보금을 전해달라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그 감옥에 들어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보금을 전했다니 막 우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금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그 보금에 생명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는 바흘과 같은 전도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전도자와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빌리뽀 교회에서 나온 성교 헌금을 들고 바흘에게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빌리뽀에서 노마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해도 힘든 거리인데 당시에는 내 목숨을 걸고 말을 타거나 걸어서 가야 한 거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지도는 그만큼 보금과 전도자의 만남을 귀중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바흘에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금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 평생을 함께할 전도자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적 헌신과 생명과 헌신이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도가 주의 일에 생명적 헌신과 생명과 헌신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이 지도를 볼 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자연히 보금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바브로 이 지도처럼 생명적 헌신과 생명권 헌신과 또 생명 살리는 헌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디모데처럼 또 지도처럼 보금을 위해 수고하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전도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